이번 곡은 우리 고마빈 선생님 노래 어디금 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만약에 바비고 생기면서 살아계셨다면 금년에 여자 생명을 불러오고 벌써 차기하신지 56년이라든지 25년이 됐습니다 팔길로 촬영을 보지 이어가 뜨더라 내 당초 찰만매시오 내 당초 찰만매시오 아아아아 너는 다 마신인의 밑에 그 당초 찰만매시오 마음같이 정답은 너무 넣어 금년 시간 안아 다른 곳에 있는 하얀다 마음을 풀려 웃는 사람 가장 한 시간 한 시간 마음을 가르쳐주기 마음을 가르쳐주기 아 몸부림지던 이슈 몸부림지던 이슈 몸부림지던 이슈 고맙습니다.